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와우, 드라마 유해차입니다. 몇 회차 정도 나갈지 잘 모르겠지만 조심히, 안전히 이동하겠습니다. 오늘도 춥네요. 오늘이 꽃샘추위라고 합니다. 하, 너무 춥네요. 너무 추워. 아무튼 조심히 이동해보겠습니다. 저는 잘 도착했습니다. 아, 피곤합니다. 피곤해. 어차피 일찍 온 김에 대사도 외우고 그 다음에 시험시험 쉬면서 촬영장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. 빠디! 네,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. 아우, 춥다. 분청 받으러 이동해볼게요. 아우, 춥다. 아우, 춥다. 아우, 아우. 아우, 아우. 아우, 아우, 아우. 그 다음에 또 인사합니다. 아우, 아우. 어쩜 이렇게 운대기 그 다음에 또 인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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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